오늘 마지막 노래는 희대의 명곡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의 캘리포니아 러브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니는 내일 또 만나면 안 대니 아 얘 물고 장사하는 거 재밌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생겼나 봐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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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골라 자 얼마 얼마 아 그래서 옛날에 동대문 가면 어어 잠깐만 계산기 보여주면서 찍어봐 찍어봐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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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원해 얼마 야 이 장사 재밌네 야 근데 별림들도 지금 경매 참여하고 싶대 다음에는 우리 별림들이랑 경매 한번 해봐도 되게 재밌겠다 진짜 네 너와의 곡을 그려 네게 가야 들려 네 숨결 오늘은 가지마 online 글지없던 걸 너도 알잖아 baby 이 시간에 영원하길 바래 lady yeah 아 근데 저 RC카 리모컨 어디가 쓰려나 어디 주신지 꼭 쳐다드려야 돼요 아 진짜 저것만 있으면 무슨 성이야 저게 리모컨이 없으면 널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매일 이제는 현실이 돼 우리 day day 시간이 더 다가오잖아 네 몸에 더 누리하잖아 That's right 지독하게 취했던 너의 품에 취해 too hot Not today not today yeah But today but today 나 지금 시작된 네 party alright On fire fire It's California love Oh 우리 둘의 love Oh Oh We gotta go Where we go I just feel like I'm main dreamer Love Oh It's California lov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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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The two 리만 다 올라가자 깊으로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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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인 콘서트 하면 어떻게 할래요 같이 할래요 아니면 비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벤트로 바꿔서 한번 해봐서 좋죠 일단 원래 오리지널도 한번 보여 드리고 아니 참여! 바꿔서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제노시 파티를 한다든가 그런 느낌? 아 좋죠 좋죠 저게 불타는 우리 밤 Real life, save your life I just feel like I'm in paradise